프로그램 설치 없이 5초만에 PC 정보 확인하기 프로그램 설치 없이 PC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관리자를 클릭하면 성능 탭을 누릅니다. 간단한 CPU 메모리와 SSD 용량, 그래픽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영상 더보기를 참고하셔서 컴퓨터 정보 확인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.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.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. 기업용 PC와 노트북인 경우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조립 PC에서는 메인보드와 바이오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는 UEFI와 레거시 바이오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업용 PC의 경우 먼저 모델명과 메인보드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운영체제의 정보와 비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CPU 정보와 장착된 디스크와 그래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설치된 메모리 용량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4294, 967, 296은 4기가의 메모리가 장착된 것이고 수량을 확인하면 됩니다. 2667은 PC사 21,300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IP 정보와 맥 어드레스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에는 자세한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자세한 PC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